움직인다 움직인다 아직도 움직인다 와 아직까지 와이프랑 밥 먹으러 왔어요 아무때로 우리끼리 가면 안 되잖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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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 밥 끓이거든 고시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요 짱어 짱어 다 똑같잖아요 맞죠? 낙지는요? 3마리 많아 3마리 많아 여기 가라키가 읽었어요 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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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란은요? 소란은 2만원인데 마르지 먹자 재료가 시킨게 구워먹으려고 구워먹고 해먹고 이러면 좋은데 구워지지 아 차라도 회워도 해요 이거 회가 맛있는데 아 맞아요? 저거 많아 저거 28,000원 48,000원 전복은 3마리 많아 그러면 그러면 3마리 5마리 차여서 내가 구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몇마리 저거요? 네 네 그럴까? 콩콩 한 마리 더 믿고 안 돼요 내가 요거는 회로 해드리고 요거는 구워주시기 아 좋아요 네 회가 맛있게 회가 맛있다고 회가 맛있게 내가 조금 큰거 와 와 와 여기 대박이네 와 와 와 여기 원래 몇시까지 해요? 근데 요즘은 교를 해갖고 우선 앞때때 한 8시때로 다 맞췄어요 아 우선 앞때때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 안되니까 여름에는 뭐 10시, 11시까지 아 걔를 참수라죠? 네 요거는 고등이네 비고등이네 요거는 아까에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오는 거예요? 예 그거 그냥 해요 개구이 범베이 들어가요 찍어도 되죠? 네몸 달걀 가득 뼈가 식 Bulg 저거 먹먹어도 되지 않았어요? 드시면 더 있습니다 아까부터 세 가지가를мы져요 먹는 거는 그냥 9시까지겠네요? 네 드시면 다 먹어야지 저는 중간꺼 3마리예요. 1kg 정도. 아니, 두 분이서 3kg. 1kg 정도? 중간꺼는 1kg 정도. 아, 네. 4마리 넣어줘요. 4마리 넣어줘요. 2kg. 3kg. 3kg. 4kg. 어, 맛있어 봤어. 이거, 푸벳데이구예. 저기, 저거봐라 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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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다. 전기. 아, 그래요?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쉬는 날이 있어요? 별깁재도 있어요. 네, 여기요. 하루하루 바뀌는거에요? 다리도 여기 있는게 아니고, 한 달씩 바뀌고. 아, 대박이네. 간판 한번 보시면 오세요. 알겠어요. 대박, 대박. 가자! 차 진짜 많다. 대박. 우와, 차 차 차 차. 네. 드시고 계시면 짱하자. 우와. 우와. 바로 옆에 바다. 마지막으로 멋지겠다. 마지막으로. 와, 초자 맛있겠다. 네. 화 아파. 참소라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는 무슨 소라야? 구워먹는거에요. 이건 양념장이에요? 네. 이거는 양념장이에요? 네. 구울 때? 네. 일단 초골 먼저 구우시고. 아, 초골 굽고? 네. 초골 한번 구워가지고 드시기 편하게 구워놓고 그 다음에 양념을 넣어주세요. 아, 알겠어. 알겠어. 움직이네 움직. 움직이네 움직이네. 와, 아직 움직이네. 와 아직까지 여기 그냥 먹으면 돼 이거 여쭤먹는다 소금 고구마 도료맛이 진짜 많다 아름다워요 먹어봐 야 소주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한테 알지 말고 나는 배달맹이라서 아까 옆에서 쇼깡이 약간 오동 느낌으로 난다 쇼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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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도 완전히 갔어 쇼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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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 다른 팁으로 다 갔어요 쇼깡 , 어디업 ? wi 올려주세요 다음에 전복죽 먹어봐야겠다 eh 저기 커피 한잔 할래? se 커피 먹을래? 와 잘먹었다 이렇게 불안하게 되어있어요 저것까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만원이요 뒤로 가봐요 뒤로 가봐요 만오천원? 나 탈북 아까 못 쳤어 만원이면 괜찮지? 여기 식당 바로 뒤에 여기 낮에 오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바다 딱 보면서 바람이 엄청 많이 빠져 바람이 엄청 많이 빠져 낫수락이 먹지네 낫수락이 먹자 치아가자 앉아 항암 고마운 아멘